피나는데, 나. 저거 하다가.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일 하셨다, 진짜. 너는 손가락이 회의 자료냐, 어? 됐지? 이거 왜 붙이는데? 피나니까 붙이지. 붙이는 사이에 다 나갔겠다. 그걸 내가 모르겠니? 이건 그냥 위로 같은 거라고 위로. 아파서 아팠겠다 해주는 그냥 그런 거라고. 또 그냥이라고 하네? 탁동! 주임님. 또 왜, 또 뭐.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이거가 뭔데? 인쇄. 하... 이것도 말하면서 뭐라겠다고 이렇게 사러가지고. 못하겠냐? 어? 그냥 그래봤어, 나도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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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야. 아니라고. 뭐예요? 뭐예요? 또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? 고마워. 고마워.